사단법인 한국신체장애인복지의 경기도복지의 광주시 지부장입니다. 지금 중앙정부나 전국의 자치단체에서 장애인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.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의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혜택, 사업의 개선은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. 그러므로 저희들의 생존과 좀 더 나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장애인 노동조합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그러므로 현재 광역단체의 위원장과 중앙위원장 및 조직구성은 완성이 되었고 시군의 조직을 서둘러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. 그러므로 이 방송을 보는 모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장애인들을 위해 박수갈채를 아끼지 마시고 더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.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복지TV 나도 말 좀 합시다 참여 방법입니다. 생활하시며 해결해야 할 제보, 내가 바라보는 복지사회, 마음에 담아둔 사연 등을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신청하시면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. 전화번호 070-7733-7242로 연락주시거나 홈페이지 www.iwbc.co.kr 또는 www.wellpurenews.net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